네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최희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지금 벌써 7월 하반기네요. 목요일부터 지금 7월이 시작되는데 달라지는 게 꽤 많다고 하네요. 먼저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간다고 하죠? 네 다음 달 7일부터에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은 24%였는데 20%로 4%포인트가 인하가 됩니다. 대부업자나 또 여신금융기관 같은 금융사 대출 그리고 10만원 이상 개인들끼리 거래할 때도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시행일 이전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축은행 협회 그리고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급해서? 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연 20% 이하로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카드사와 캐피탈도 낮게 금리를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업계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제 아무래도 수익성 문제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자신들도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연 금리를 소급 적용까지는 더 못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본인들도 신규 대출을 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제 민간에서 돈 빌리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도 서민들 부담은 실질적으로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 초과금리로 지금까지 돈을 빌린 분이 208만 명이고요. 208만 명. 이들의 이자 부담이 4,830억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고금리의 그런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는데요. 김인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이후에 대출이 상환이 되고 많이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좀 쪼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정부의 정책금융인 햇살론을 햇살론. 지금 금리를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민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돈을 풀어서라도 서민들 어려운 거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이것도 좀 뭐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7월 1일 목요일부터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제 담보대출 인정 비율 있잖아요. 담보 인정 비율. LTV 우대폭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0%포인트까지가 우대가 됐는데 최대 20%포인트까지로 확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이 6억에서 9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는 LTV와 DTI가 40%가 적용이 됐었는데 50%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에서 8억 원 주택을 살 때 LTV가 50%였는데 60%로. 60%로. 역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게 되고 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또 열기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최대 한도는 4억 원으로 적습니다. 재산세 부담 줄어드는 가구도 있죠? 네. 이게 작년 말에 이제 법이 다 통과됐던 건데요. 이제 시행이 이제 곧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시행이 됐는데 7월 달 9월 달에 이제 재산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고지서 받으면 이 경감된 내용으로 이제 고지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재산세에 대해서 0.05%포인트를 인하하게 됐는데 워낙 그 재산세를 끌어올린 게 결국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좀 낮춰주는 그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전체 주택의 92%가 이번에 재산세 0.05%포인트 인하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공시지가 많이 오른 주택은 전년도 비해서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줄어든다 그러면 뭐 다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보면 재산세 낮추고 그다음에 대출도 많이 받게 하고 이러면 결국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한도 무주택자 주담대 대출이나 LTV 인정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함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소유자들에 대해에서만 지금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고 대출도 늘리는 거라 일정 부분 지금까지 제도가 좀 잘못된 부분 보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더 증가돼서 이렇게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가격 오르는 요인은 다른 요인들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은 크게 영향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뉴스 관련해서요.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기업으로 더 확대되는 거. 이것도 지금 꽤 큰 뉴스죠. 그렇죠. 이게 오래전에 지금 예고된 거긴 합니다만. 3년 4개월 됐죠. 2018년 2월 달에 법이 통과가 된 이후에 지금 차곡차곡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50인 이하 5인 이상 영세사업장까지 적용이 되는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시행을 좀 유예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좀 어렵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이런 것들을 좀 높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허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도 개선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큰 혼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은 아직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300인 이상 처음 시행했었던 2018년 7월에는 개도기간을 9개월을 줬었어요. 9개월. 대형 사업장에 그리고 300인 이하 사업장 50인에서 300인 사업장 할 때는 작년 1월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1년간 개도기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앞에서는 다 이렇게 좀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도기간을 줬는데 막상 이번에 이제 5인에서 49인 사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도기간 안 주니까 지금 좀 반발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노동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워낙 오랜 기간 준비해 왔을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독경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김윤경 기자, 최이배 전 의원과 구독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청원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주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현대차 급식 몰아주기를 조사하라는 이런 청원이 또 올라왔다면서요? 최근에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이 공정의로부터 철퇴를 맞았었죠. 일감 몰아주기로. 그런데 공정의가 지난 4월에 현대 그린푸드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 그린푸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청원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왜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 그린푸드에서만 현대차 그룹이 밥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불만인 건데 이게 오너일과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부당지원이 아니냐라고 일단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퀄리티라도 괜찮으며 밥이 맛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을 쓰지 않겠다. 도대체 식당가 구성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그런 불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직원들은 얘기가 아니지만 수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깜깜이 연장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자동차 그룹과 지금 급식업을 해주는 업체는 현대 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과 이쪽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정몽 현대백화점 그룹의 아무튼 형제지간이시죠. 하여튼 정치예요. 계열 분리돼 있고 결국은 이렇게 계열 분리가 돼서 친족 그룹이죠. 계열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가 아니니까 이런 내부 거래나 일값 몰아주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친족 기업의 일값 몰아주기도 이렇게 공시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계열사 일값 몰아주기 공시하는 것처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을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 그린푸드는 범현대 계열사에 그다음에 앞서 삼성 같은 경우도 범삼성 그룹에 LG도 범 LG 그룹에 이렇게 친족 기업들이 급식업을 한다거나 물류회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통합업체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만 일값 몰아줘서 이익을 보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일값을 몰아줘서 결국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에 적극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공정위가 해석을 해서 2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린 거고요. 삼성웰스토리. 네. 삼성웰스토리의 경우가 그렇고 삼성물산이 제1모직과 합병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런 웰스토리를 통해서 알짜 기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당 지원하고 경영권 승계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를 못했지만 공정위 판단으로는 기여했다. 경영권 승계에 삼성웰스토리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보면 재벌그룹 계열살들끼리 서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오너 일가 상속 자금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고 이게 또 편법 승계 수단 아니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웰스토리에 대해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는데요. 삼성 에버랜드의 원래 사업부였어요. 여러분들이 삼성 에버랜드 하면 놀이동산만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거기가 단체 급식업을 하는 매출과 건물 관리업을 하는 매출이 더 크고 이 두 부분은 다 계열사들의 몰아주기로 이익을 벌었고 이렇게 에버랜드를 키운 이유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남매들이 에버랜드의 지분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 가치를 부풀린 거고 그거를 삼성 물산과 합병을 시켜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든 근거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정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의결서 내용을 보면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25%를 보장해 주고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고 외부에는 마이너스 3% 손실을 보면서 사세를 확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서 결국은 중소기업 독립된 이런 급식업체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경쟁 제한성이라는 어려운 법률 조건을 이번에 침해했기 때문에 아무튼 과징금을 때린 거고요.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큽니다. 2,349억이고요.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전 실장인 최지성 회장을,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비단 삼성, 현대 4그룹만의 문제겠어요? 하이트질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맥주캔 통행세라고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하이트질로 회장의 장남이 한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맥주캔을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었는데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계속 통행세를 받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세가 확장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이트질로의 지분도 많이 확보를 하게 돼서 결국 이 장남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통행세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때 공정위가 일단 철퇴를 내리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세무조사에 대대적으로 들어간다고 한 다음에 기사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부에 취재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과거에는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왔잖아요. 피켓 들고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부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안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네요. 확실히 이제 공정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는 또 MZ세대들이 이런 재벌들의 행태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밥장사에서 솔직히 밥장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 캐터링 전문 업체가 돼서 세계적인 그룹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재벌이 이렇게 밥장사까지 4천 원, 5천 원 밥 팔아가지고 자기의 총수 일가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은 MZ세대 입장에서는 정말 불공정하게 보이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MZ세대들이 생산직의 노조가 너무 함몰이 돼 있다 보니까 사무직 노조나 젊은 층들이 좀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희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